인천 아파트 주차장의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예방 긴급 회의를 엽니다. 지난 1일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로 드러났는데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오늘 회의에선 또 전기차 지상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.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